마지막 촬영의 날이 날았습니다. 어.. 씹어 섭섭하고 우리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그리고 세권위를 욕했던 많은 분들 두고 봅시다. 아니 너무 감사합니다. 마지막 현장을 담고 있습니다. 좋아요. 야 우리 형님들 이제 와서 바로밖에 안 나와요. 아 네. 이따가 얘기 좀 하시죠 네? 아니요 왜 이렇게 안 쪄? 뒤져볼게요 어떤 작품이 끝날 때 되면 굉장히 아쉽고 미련이 많이 났는데 우리 미치지 않고서야 하는 굉장히 그리울 것 같아요 많이 아쉽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촬영이었는데 또 공교롭게도 반스톤 컴퍼니가 공모전에서 1등하는 씬을 찍어서 굉장히 기쁘기도 하고 감격스러웠어요 한창 이제 벚꽃 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이제 마지막 촬영을 끝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원에서 쭉 찍다 보니까 뭔가 더 시원섭섭하고 뭔가 더 아쉬움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만큼 기억에 많이 남은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버텼고 앞으로도 잘 버티면서 살기를 바래 반서가 건강하고 또 만나자 안녕 열심히 일했으니까 애썼다고 고생 많았다고 조금 쉬엄쉬엄 가라고 얘기해주고 싶네요 나리야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다 한세원 팀장님 때문에 아주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 앞으로 한 팀장님과 행복한 꽃길 걷길 바랄게 고생했다 저희 미치지 않고서야를 아끼고 보듬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같이 울고 웃었던 추억이 생긴 거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